아아 마사와 죽돌이의 아브라엘 영도 키스레카 그 이 슈아님 그 내가 두가지 요구한거 안왔지 어 아직 안왔어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잠깐 우리 이거 이거 시작하고 해야지 아 재미들렸구나 재밌어 이거 타이머 60분? 난 뭔가 난 좀 어릴 때부터 좀 절벽에 선 느낌 좋아하는거 같아 아 진짜요? 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 그럼 절벽을 좋아해? 아니 그게 아니고 가슴 없는 여자를 좋아해 아이 그런게 아니라 이상하게 본인이 나왔으니까 침대에서 잘 때도 난 이상하게 제일 끝에 지금 너 성희롱했어 네에에에에에에에에 너 가슴이 튀어나왔대 뭐 아니라니까 왕적곡지 아니야 알았어 근데 그 선생님 뭐 말하려고 했던거 아니야? 아 그 절벽 좋아하신다니까 응 우리 시간 초과하면은 벌칙도 할까요? 뭔 뭔 이게 이 아이디어가 타이머를 놓고 1시간 딱 그 만들면 잘라버리자 이것도 다 지를 위해서 지가 매일 업데이하는거 편집하는게 힘드니까 야반도주 할까봐 그래서 난 아이디언데 이제는 지가 신나가지고 야 엿먹이자 시간 넘으면 괴롭히자 벌칙 막 이런 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이가 없다 시간 내에 남겨서 하면은 제가 먹고 오 그래? 아니면은 두 분이 드시면 되는거잖아요 뭐 캡사이신 이런거? 제 책상에 마치 이 레몬즙이 있어요 여기 농축이 된거거든요 굉장히 셔요 보기에도 되게 셔 보인다 응 이게 차같은거에 이제 따라 마시면 되게 맛있는데 이걸 생으로 먹으면은 그냥 레몬을 먹는 것처럼 쉰거죠 드실래요? 아니 근데 니 책상에 있는거잖아 네 그럼 너 먹으려고 갖다 놓은거 아니야? 그쵸 니는 그냥 평소에 먹던거고 그러게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왜 어거지를 먹어야 되는데 난 쉰거 잘 못먹는데 근데 쉰거를 많이 먹으면 몸에 좋대 아 그래? 그 감식초라든지 레몬 뭐 이런거 쉰거 몸에 좋으니까 드시면 되겠다 싫어 다른 벌칙 있었으면 좋겠어 뭐 어떤거 벌칙까지 왜 자꾸 니가 니 무덤을 팔아 머리에 벌칙했어요? 머리 어디서 했어요? 벌칙이냐? 벌칙이네 아니 뭐 어때서 우리 죽돌이가 너 그것도 저기에 올려라 텔레그램 우리 채널에 올려라 싫어 저 우리 죽돌군이 얼마전에 빠마를 했어요 머리를 펌어를 했는데 저 펌어는 인생 파탄 펌어가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거나 뭐? 근데 우리나라가 이래요 사업이 망한다고 다 자살하냐? 아니잖아 뭐 폐가 망신한다고 다 죽나? 그게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회 안전망이 너무 없으니까 한 번 삐끗해서 자빠지면 그냥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강으로 가잖아 사업이 망해도 한강으로 가고 중병에 걸려서 가족들한테 폐를 비칭 한강에 가고 그래서 자살이 OECD 국가 중 최고 아냐 나도 나도 마사우로 갔지 마사우로 갔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름을 지어봤는데 저 헤어스타일은 미용실에 가서 인생 파탄으로 해주세요 딱 한강 다리에 선 사람의 머리 스타일 아 예술적으로 그 정도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했거든 아 진짜요? 저는 보통 미용실이나 이발소 가면 머리 스타일이랄게 평생 없어서 머리 한 번도 뭘 묻혀본 적도 없고 이래서 그냥 뭐 어울리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해요 원래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냥 유주얼 그러니까 평소처럼 해주세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해달라 그래 그래서 많이 실험들을 하시는데 원래는 태폐이발소 같은데 다닌 건 아니야? 아니야 두 개 돌아가는데 아 그게 두 개가 돌아가니? 아 나 그거 난 희한한 게 쟤는 새롬이는 참 희한한 상식들을 나보다 뜬금없는 상식들은 많이 알고 있어 내가 그거를 몰라서 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형한테 물어봤거든 두 개 돌아가는 게 뭐냐고 형이 말해주더라고 아 너는 벌써 알고 있구나 신기하지? 응 이 삼각 근데 제가 또 불알 전문가라며 계속 너는 뭐야 네가 네가 그렇게 알고 있다며 불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면 항상 새롬이한테 물어봐 무슨 말도 안 돼 근데 불알에 대해 궁금할 게 뭐가 있지? 뭐 기정사실을 하고 있어 자 아무튼 그래서 보통 그 삼각 지역 앞에 보면은 미군들이 깎는 이발소가 있어요 제가 그쪽 근처에서 살아서 용산 미군기지 옆이니까 네 그쪽에서 저는 머리 깎으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가격도 되게 싸요 머리도 안 깎으면 되게 싸고 그래서 했는데 사람들은 다 이상하다고 해도 저는 괜찮으니까 그래 하다가 저희 집 바로 앞에 새로 미용실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발소만 가다가 미용실에 가볼까? 이렇게 해서 갔는데 막 어디 있었습니까? 아이고 뭐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말하는데 부산 사람이에요 말투가 물어보니까 부산 사람이고 어디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구서동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구서동에서 살았었거든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구서동이에요? 그래서 아 예 그리고 나서 파마 하실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서 아 예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커트를 하러 갔는데 말투가 부산뿐이신 거야 그래서 어? 부산뿐이신 거야? 어 그쪽도 예 저도 부산 그럼 어디 사셨나 저 구서동 어? 구서동이었어요? 우와 신기하다 파마 하실래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오 그래 했죠 저는 좀 남들이 하는 일 간섭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전문가가 네 그래서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게 했죠 그러면 그분은 분명히 100% 구서동에서 야반도주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구서동 주민들에게 동민들에게 몰매를 맞고 야반도주를 해서 구서동 출신이라 그러면 이가 갈리는 거야 아이야 그러니까 네 머리를 그따위로 했지 정순이도 그 근처에서 살았었어 어릴 때 그러니까 정순이도 분명히 그 미용실 갔다가 너 구서동 출신이지 죽어라 이래서 머리를 그렇게 한 거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모르겠어 평소랑 비슷한 것 같은데 조만간 유행할 것 같아요 인생 파탄 헤어스타일이라고 이거 거기 머리만 아 싫어 헤어스타일만 찍어서 너무 우리 청취자들이 너무 궁금해할 거란 말이야 평소랑 별 다를 바도 없는데 원래 머리 비싱하잖아 찍어서 올려봐 싫어 그럼 난 형 배 찍어 올릴 거야 자 예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오늘은 님이 이런 님이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 왜 기다려지는 스토리가 있잖아 니가 아무것도 안하니까 제일 기다려지는 거 아니야 그것도 맞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곤나칸지가 제일 싫고 이게 제일 좋아 오늘은 이런 님이 네 시간이죠 바로 들어가 볼까요 야 우리가 웃고 떠드는 순간 7분 지났다 7분 황금 같은 스토리 시간인데 빨리 지나 가자 저번 시간에 마사우 님이 죽었죠 아니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기억 없으시네 오 기억한다 아니 이게 반년 전에 써놓은 스토리인데 이거 내가 바꾸자 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중형을 하나도 못 기억하면 우리 죽돌군이 깨어났잖아요 그리고 바티칸 지하에 있는 건 가짜고 우리 죽돌군이 기억이 봉인돼서 마동탁시로 알고 살다가 이제 자이나가 자극을 줘가지고 그래서 눈을 떴죠 새로 그래서 죽돌이 자아를 깨달았어요 기억을 되살렸어요 시바 어떡하지 자 근데 어차피 요원이긴 하지만 네 실제로 살을 섞고 살았잖아요 죽상 여사랑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도 있잖아요 친자식들은 아니고 다 이제 세팅된 거지만 그건 되게 불쌍하다 그렇죠 그 아이들도 이제 기억이 봉인돼 그런 연극 속에 한나의 캐릭터였던 거예요 하지만 키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몇 년 동안을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러니 아 그래 내 새끼들이 아니고 내 마누라가 아니었어 그럼 난 놀러나가야지 인간성이잖아요 원래 죽돌이가 무슨 그런 인간성이야 그런 인간성이야 원래 되게 몇 달 동안 되게 막 패인처럼 지낼 것 같은데 그래서 빠마도 이상하게 하고 인생 파탄빠마하고 괜찮은데 근데 이 죽돌이가 마동탁으로 몇 년을 살았잖아요 마동탁으로서의 평범한 일반적인 그런 인성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도 어 그래도 내 아내였던 그리고 내 아이들 내 자식들이었던 다시 만나고 싶은 거지 그렇지 정이 들었는데 원래 일반 그 죽기 전에 죽돌이라면 아씨 잘됐다 해방이다 난 자유다 유부남도 아니고 나는 딸린 자식 새끼도 없어 나는 막 남봉질을 하고 다녀야지 이러고 길을 떠났겠지만 그건 형이지 아닌데요 죽돌인데 근데 마동탁으로서의 그 삶이 찌꺼기처럼 침잠되어 남아있었어요 네 제가 또 침잠이라는 단어에 자극을 받네 아 멋있네 내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급 어휘를 써 세로비가 형한테 멋있다고 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침잠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뭐라고 침잠 그래서 호텔로 돌아가요 네 죽상연사한테는 따져야 되잖아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싶고 아 그러니까 죽상연사 되게 괘씸하네 그래서 이제 그 각해 그림자 네 정부 카게노 세이후 그렇죠 줄여서 카게 카게 정체도 풀어야 되고 그래서 호텔로 백을 합니다 네 여기서는 감전 안오니 백이라 그랬는데 아무도 진경쓴 사람 없어 제연병 그래서 호텔에 갔는데 네 새벽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바에 가서 유주요 하면서 법원 한잔 하려고 나왔는데 돌아갔더니 와이프하고 애들이 없는 거예요 와이프랑 애들은 원래 내비 두고 왔잖아 혼자 시리아로 건너가야 돼서 원래 같이 안왔어 아니 아니 그 호텔에 있다가 시리아로 건너가기 전에 잠깐 터키 그 이탄불 거기 호텔에서 새벽에 몰래 나와가지고 김장이 되니까 바에 가서 이제 법원 한잔 하려고 나온 거잖아 그랬다가 다시 호텔로 간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네 내 기억으로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혼자 파무칼레인가 카파도키아로 같이 다른 가족들은 다른 도시에 있고 그래서 돌아갔다니까 아 어쨌든 가족이 돌아갔다고 가족에게 돌아갔다는 게 중요해요 그게 파무침이든 무슨 아까 마케도니아인지 카파도키아 그런 카파도친인지 뭐 이런 게 중요하지가 않아 왜 그러니 알았어 알았어 그래서 가족들에게 시급히 돌아가요 지금 시리아고 나말이고 중요한 게 아니야 내 과거 기억은 되살아났는데 그러니까 카케의 정체도 밝혀야겠고 그래가지고 호텔에 돌아갔는데 잠깐 형 혹시 열쇠 도둑의 방법이라는 영화 봤어? 그런 영화가 있는지도 몰랐어 아 그래? 약간 내가 그 영화가 생각이 나서 형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어 진짜? 열쇠 도둑의 방법? 그 영화에서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다 나오거든 어느 나라 영화인데 일본 영화 일본 영화인데 잠깐만 열쇠 도둑의 방법 맞을 걸? 제목 맞을 걸? 도둑의 방법? 그 한자와 나우키 영화 봤어? 어 영화는 제목만 알아 재밋더더만 카가와 테루유키랑 그 외에 되게 유명한 아저씨 형 보면 바로 알 건데 잠깐만 잠깐만 열쇠가 일본어로 뭐지? 가기 가기 노도로보노 호호 그게 원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제목은 아 그거였던 걸로 기억해 근데 그것도 이제 기억을 읽고 뭔가 좀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건데 아니 그냥 거기서 힌트를 얻었나 싶어서 아니 전혀 난 이런 영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뭐 스토리랑 완전 같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뭐 세상에 새로운 건 없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 세상에 마사오가 또 있나 보지 일본에도 일본 마사오가 어느 날 이렇게 배 긁고 있다가 이런 얘기 재밌겠는데 해서 만들었나 보지 그렇게 대충만해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봐야겠다 다운받아 봐야겠다 어쨌든 아 유료로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야겠다 네 잠깐만 하지마 그런거 나 진짜 진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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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서 방구를 끼지마 이 아니라 지금 나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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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잠깐만 해놓고 내 특유의 그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 양측에 엉덩이 근육이 있잖아 그거를 비유를 힘을 7대3으로 딱 줘가지고 소리 안 나게 쥐두새도 모르게 끼는 방법이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된 의자가 잘못됐는지 뭐 내가 지금 실수를 했는지 모르는데 이런 소리가 원래는 안 나야 돼 되게 쓰레기다 되게 왜 소리나 방송 중에 방구 껴 야 방송 중에 방구 껴면 다 쓰레기냐 응 그래 헌법에 있냐 법률 몇 조냐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한다 아 경찰 버스랑 낙서하지마 알았어 그거를 불포부는 공용불건해서 방구도 끼지마 알았어 경찰 옆에서 끼든지 뭐라고 경찰 옆에서 끼든지 자 그래서 이 죽도리가 호텔에 막 서둘러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가족이 없는 거야 어 도망갔나 아니면은 뭐 지금 내가 몰래 빠져나왔잖아 내가 떠났다고 떠났다고 생각해서 뭐 어디 날 찾아 헤매나 어디 갔지 막 모르는 거야 아 그 돈 몇 푼 아끼겠다고 그걸 뭐라 그러니 리빙 리빙 리볼빙 아닌데 뭐라 그러니 영어 쓰려고 그래 아니 한국으로 말해봐 아니 그러니까 외국 나갈 때 휴대폰 이렇게 뭐 하는 거 로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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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못 말하라 했네 야 돈 몇 푼 안 끼겠다고 로밍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안 돼 그래 죽상인사한테 전화도 못 걸어 뭐 요건이 그래 아니 그러니까 얘는 가족한테 와이프한테 전화할 일이 있을지 몰랐지 가족이 다 건너왔으니까 그래서 어이씨 얘들 다 어디 간 거야 막 당황해가지고 호텔 프론트에 가서 익스큐지 미 왜 아유 프롬 아닌데 우리 가족 어디 갔어요 왜요 마이 패밀리 갑자기 막 방에서 이제 단서가 있나 어디 뭐 짐을 다 꾸려놨나 막 이렇게 뒤져보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가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 가족이 돌아왔는데 근데 노크할 리가 없잖아 놓으세요 그랬더니 문이 쓱 열리더니 웬 검은 선글라스를 낀 웬 여성이 여성이 자이나? 아니 자이나는 저거 저기 저 아랍 여성이잖아 얘는 동양 여성이야 음 위아래 까만 옷을 입고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그냥 딱 보기에도 나는 정보요원이에요 라고 티를 팍팍 내는 정보요원이 딱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죠? 그랬더니 누우세요? 뭐 이랬더니 많이 놀라셨죠? 괜찮아요? 그랬더니 저는 한국 국가정보원 요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아니 국정원 요원이 왜 우리 방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다 어디로 갔는데 그걸 바로 다 믿고 앉아있어? 갑자기 왜 톡톡 터여서 말했는데 그 생각해봐라 터키에 호텔에 있는데 가족들이 사라졌는데 나는 요원이에요 라고 너무 티를 내는 선글라스와 까만 옷 메닌 블랙 같은 딱 나타내 국정원 요원입니다 딱 그러면 안 믿겠냐 안 믿을 재간이 없지 뭐 하긴 상황이 또 상황이다 보니 해외잖아 이상한 말도 들었고 어 그래서 아니 우리 가족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저희 정부에 의하면 북한에 약간 너무 흉내되는 것 같은데 납치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러는 거야 왜? 우리 가족이 북한에 납치됐다고? 왜요? 더 자세한 거는 우리도 알아봐야겠지만 이러는 거야 흉내 내는 거 아니야? 뭐 아니야 뭘 흉내를 내 그래서 에? 그래가지고 막 혼란스러운 거야 뜬금없이 자기가 이때까지 살고 있던 자기 자아도 하루아침에 거짓이 됐는데 서둘러 가족들을 찾았더니 가족도 갑자기 납치가 됐다고 그것도 그 무서운 북한에 납치가 뜬금없이 그리고 한국 국정원 요원이 나타나가지고 막 나타났다고 하니까 에?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저기 국정원 요원이라고요?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저희 국정원 요원은 해외에서 이름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암호명으로 불러주세요 뭐라고 불러면 되는데요? CP라고 불러면 됩니다 CP CP가 뭐냐면 치킨파크의 약자예요 아 PD들의 제일 위에 있는 CP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책임프로듀서가 아니라 치킨 파크 치킨파크 닭튀김공원 아 이게 CP 그러니까 다른 용어로는 시팍이라고 하지 시팍 그래서 야 형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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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팍 시팍? 그러면 뭐라고 미세스 시팍? 중년 여성이거든요 발끈하면서 저는 이렇게 빼도 미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해서 안해석 미스 시팍씨 미스 시팍씨가 말이 이상하구나 미스 시팍 우리 가족들 우리 오디에 납치되어 있죠 지금 북한 대사관에 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형 이거 계속 흉내는데 웃을 줄 알았지 어? 계속 약간 흉내는데 내가 안 웃으니까 약간 당황해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지금 네가 모르겠는데 니린이들은 대굴 대굴 그들면서 난리가 났어 지금 그래서 모 특정인이 아니냐 이 목소리 성대 모습 너무 똑같다 뭘 똑같아 되게 어설프구만 청자들은 지금 떼굴떼굴 굴르고 사중 운전하다 사고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 북한 대사관 어? 노스코리아 엠버서더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깔렸지 아니야 아니야 엠버서더 엠버서더 호텔인데 엠버서더 잠깐만 대사가 엠버서더잖아 대사관은 뭐냐 엠버서더 엠버서더 파이프냐 대사관 다이시깡 다이시깡 그렇지 우리는 영어 정화가 아니에요 이렇게 영어 욕심내 갑자기 근데 지금 유식해 보이잖아 그래서 일볼로 제대로 했죠 그냥 다이시깡 엠버서더 파이프 대사관 대사관이 영어로 뭐냐 새로만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 아 그래? 엠버서더 파이프 근데 C팍이 C팍 용원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북한 요원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지금 유괴됐으니까 되게 빠르게 진전된다 납치가 됐으니까 그런데 당신이 가족이니까 협상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 도움도 주고 서로 주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우리 가족들이 뜬금없이 왜 북한에 납치가 됐냐고 근데 거기까진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야 이제 이 국정원이 늘 북한 대사관을 감시하고 있을 거 아니야 터키 주재 북한 대사관을 그치? 있는 건 확인했어? 있어 있어? 있겠지 없을 수도 있지 야 북한이 아무리 없는 나라라도 터키의 대사관은 없겠니 C팍 정확하지 않구나 있겠지 그래서 감시하고 있잖아 그러면 야 대사관이 없으면 영사관이라도 있고 영사관이 없으면 무역 사무소라도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전락을 한 거야 레이더에 걸린 거지 감시망에 왜 이 남한의 일가족 엄마와 아들과 딸이 북한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걸 포착한 거야 그래서 어 이건 납치다 납치されました 이렇게 지금 파악의 사건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혼란스럽고 공포스럽고 답답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 가족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진짜 가족은 아니잖아 그렇네 하지만 마동탁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인성이 침잠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니? 침잠 침잠되어 있기 때문에 침잠되어 있기 때문에 내 가족을 구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도 있는 거야 나 여기서 의문점이 있어 또 하지마 그런 거 죽돌은 원래 마동탁으로 살았고 부인도 있고 애도 있잖아 죽돌이의 기억 속에서는 부인이랑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도 가고 밤에 그런 것도 있어서 애를 낳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병원에도 갔을 거고 애 낳는 것도 봤을 거고 다 그런데 그 애는 진짜 애 아니야? 아니야 조작된 기억이야 아 조작된 기억이야 전부다 기억 자체가 조작됐어 네 애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식된 거지 과학이 이렇게 무섭다 진짜 뭐 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북한 대사관에 납치된 가족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그거 하자 당신 가족이 납치됐습니다 일본으로요 아났다노 가족은 라치 사레 마시다 랍스타랑 발음 비슷한 랍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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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일단 찾아야 되니까 협상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안심하십시오 제가 납치 전문가 납치 전문가 제가 협상 전문가입니다 네고시에이터 딱 그런 거야 마침 그래서 국정원 네고시에이터 협상 전문가가 파견이 된 거지 그래서 이 마동 택시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한국에 그런 사람 없을 텐데 있어 국정원 너 이거 국정원 알아? 네가 국정원에 대해 아니? 어 진짜 이 국정원이었어 어? 아 그래? 그리고 그거 방송에 막 얘기해도 돼? 아 이제 퇴직했으니까 아 그래? 어 그리고 거기서 댓글 좀 다셨나? 아니야 그런 거야 예전에 했었어 예전에 정치적 그런 걸로 했었는데 또 이런 방송에서 그런 말은 웃긴데 실제로 이렇게 납치 사건할 때 그걸 했었잖아 했을 때 어 나는 한국에서 그때 살인범이 전화가 오고 했을 때 어떤 매뉴얼이 있고 뭐가 있을 줄 알아서 경찰에 전화를 했거든 그래서 아 지금 저희가 계속 기사를 쓰던 이런 방송에서 얘기한 게 웃긴데 뭐 어때? 다 진행한 얘기니까 살인범이 전화가 와서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돈을 요구하고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그쪽에서 한참이 더 전화 오더니 경찰에서 그냥 일반 사람이 그런 거를 매뉴얼을 제공한 예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도 없다고 해서 그냥 하시던지 아니면 직접 가서 돈을 전달해 주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영화랑 되게 다르구나 그래서 회사에서 둘이 얘기했어 그래서 전화로 아니 그 프로파일러들 프로파일링 하는 기법도 정말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과학수사대 이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디테일한 게 다 있겠니 역사가 짧지 어쨌든 그런데 국정원에는 있어 내고시에 있던 인질협상 전문가 제가 협상 전문가입니다 그래갖고 모처에서 만나기로 한 거야 북한 측 요원들하고 요 시팡 요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죽돌이 aka 마동탁 이렇게 만나기로 한 거야 하긴 우리나라에 내가 알기로는 협상학 전문 교수는 있다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협상학이란 것도 있어? 아 한국에 협상학이라고 최초로 해서 교수인 사람이 있을 거야 내가 알기로는 협상학이라고 그런 과목 배운 적 있어요 아 그래? 네 학교에서 협상학? 이 양반들은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섭외일 수 있다 이 명칭은 국제관계론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협상 같은 거 만들고 또 실무는 다르지 현장에는 또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학문을 만든 이유가 그 FTA라든지 그 국제무역이나 이런 큰 굿지에 이런 거에서 협상을 잘해라 국익을 지켜라 이런 인재를 키우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보험회사에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고객들을 꼬셔서 보험에 가입시키라 이런 거 있잖아 이 협상학을 비하한다 아니 우리나라의 특유의 그런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외교라든지 이런 무역협상 이런 인재를 키우기로 시작했다가 이제 헬조센에서는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이제 보험쟁이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잘 꼬셔서 보험을 가입시키나 이런 인재들이 되는 거지 그렇죠 참고로 마사오님이 저한테 이거 하려다가 실패했죠 보험 가입하려고 아니 그건 네가 맞아 나는 보험 가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너한테 그걸 하지 말라 그랬지 에이 형이 자기한테 하려면 무슨 주식 그거 자기한테 하랬잖아 그럼 자기한테 70만 원 떨어진다고 아 그건 더 옛날 거구나 아 그래? 옛날 거고 그 후에 나 때려친 후에는 보험으로 저축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그 전인행과 전전해에는 내가 가입해야 된다고 뻥을 쳤지 그렇지 와 진짜 칠팡렬한 동생을 뺏겨먹으려고 와 자기 돈 벌려고 내가 너한테 맨날 속고만 살았냐? 라고 말하면 하면 안 돼 난 맨날 속고만 살았어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북한 측 요원하고 치킨팍 요원하고 마동탁 aka 죽돌 3인이 대미유를 합니다 그래서 마동탁이 그래 아니 당신들은 왜 우리 가족들을 납치한 거야? 우리 가족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어데 말을 함부로 하네? 우리가 언제 납치했네? 야 연습해 왔다 안 했어 안 했어 죽음을 해서 되게 어려워 지금 아 그래? 야 말은 똑바로 하라오 우리는 보호를 했어 딱 이런거에요 오 형 그럴듯하다 그래? 지금 내가 지금 걔 이름이 뭐라고? 지금 북한 요원? 아 북한 요원? 어? 김은정 김은정? 되게 아 준비 안 해놓고 왔구나 아 미안 형이 준비했다고 생각했어 아까 형이 마동탁 죽돌 치킨팍이라고 해서 아니지 그러니까 북한 요원과 치킨팍과 아 저기 저거 시팍 요원과 마동탁 이렇게 3인 아 그렇지 북한 요원 이름은 김은정 김은정 요원이야 근데 나 지금 북한 사투리도 오 괜찮아 괜찮아 지금 했는데 괜찮았어 되게 준비해온 줄 알았어 오 이 씨 종간나 새끼가 이런 거야 어 뭐야 납치라 그랬는데 보호래잖아요 그랬더니 이 시팍 요원은 말은 똑바로 하십시오 납치 아닙니까 이 에미나이가 종간나 에미나이 뭐 그래 말을 한 번 주디를 놀리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지금 주디라고 주둥이라고 하셨습니까 나 이런거 오래가는 사람입니다 오래갈 것 같네요 딱 그러는 거야 왠지 한 번 속에 앙심을 보면 되게 오래갈 것 같지 오래갈 것 같은 느낌이네요 나 그런 사람입니다 북한 요원도 딱 그래 보이잖아 금칫 막 이러면서 아니 꼭 주둥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입술이 이러면서 얘기를 돌렸어요 아니 그럼 지금 납치냐 보호냐 지금 여기에서 갈린 거 아니야 벌써부터 협상이 난항에 봉착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근데 진짜 미안한데 응가 방무줄 끼고 계속 나오네 인저리 타임에 이어서 똥 타임이에요 새롭이가 스탑하게 해줬다 응가 하는 거는 스탑해도 된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누른다 스타트 28분 22초 남았습니다 오 씨가 보호를 한다니까 마종탁 씨가 10학년을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저를 믿으십시오 저희 국정원 정부에 의하면 얘들은 납치를 한 게 분명합니다 왜 못 믿고 그러십니까 너 종북 좌빨입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쟤들이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가족들을 대면을 하자 불러와라 그렇죠 인질 확인이 우선이죠 그랬더니 북한 요원이 니네가 무슨 관계인지 어떻게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보호를 요청한 가족들을 막 내주냐 그것도 이건 말이 맞잖아 여기 무슨 유전자 검사를 할 수도 없고 사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아니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신분증을 내밀는데 가족 뭐 이런 게 그렇잖아 증명서류를 주인동 등본을 띄어오든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어오든가 거기에 이제 사진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원래 남조선은 그래 겉으로 일을 하네 딱 이러니까 또 할 말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말도 맞아 또 널름 그냥 가족들 저 가족인데 경찰서에 아니면 지하철 그런 거 있잖아 어디 백화점 이런데도 그렇고 지갑을 분신하신 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카운터에 까만색 장지갑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다 가잖아 장지갑 내 거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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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렇게 하잖아 아니야 안 그래 안 그래 꼭 이럴 때 지금 엄한 소리를 한다 뭘 엄한 소리래 자기 지갑 가져가면 안 되지 아니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방송하면 서로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 안 그래 보통 사람 안 그래 그럴 때 그냥 제 건데요 아 얘 하고 주질 않잖아 그러면 안에 신분증이 들었으면 신분증 확인을 하고 얼굴도 대조하고 이래야 되지 그래야지 그냥 막 주면 안 되잖아 그래도 만에 하나 막 줄 수도 있으니까 그 미련을 못떠치고 제 건데 하고 가잖아 다들 이상해 넌 아니요 투표 갑시다 뭘 투표해 우리 니린이들 투표 가자 아니 지갑을 잃어버리신 분은 카운터로 와주세요 이러는데 안 잃어버린 사람이 가면 당연히 야 지갑은 차라리 괜찮아 아이를 잃어버린 분은 다 가서 내 아이라고 다 그러잖아 안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걔를 잃어버리신 분은 얘 제 걔입니다 지하철에서 뭐 카메라 두고 노트북 나는 안 주더라 안 주지 당연히 자기 것도 아닌데 분실물 센터에 가서 올림프스 카메라 흰색 바디라고 얘기를 하면 이름 써있질 않잖아 줄 것 같은데 열 가지 확인하지 바보야 언제 몇 무슨 요일날 어디서 무슨 호선에서 잃어버렸냐 다 묻더라 그러니까 와 그걸 해봤다는 게 신기하다 아니 와 아니 그걸 안 해본 게 신기하지 진짜 쓰레기하다 와 와 그거를 야 투표 가자 뭘 투표 가자 우리 니리리들 투표 가자 막 일단 내가 보기에는 청자 중에 한 명도 없어 그거 해본 사람 거짓말 다 그렇게 사는데 아는 사람 서로 티를 안 낼 뿐이야 안목적으로는 다 그러고 살아 안 그래 그 정도로 망가지진 않았다 와 망가진 거예요 망가진 거지 참 자 그래서 되게 웃긴다 그래서 남조선은 그딴 식으로 허투루 일을 하네 딱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시팡의원을 이렇게 쳐다보지 죽돌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우리 남한 정부에서 그동안 그렇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렇게 잘 해보자 그랬는데 이따식으로 나오니까 유감입니다 막 그러는 거야 막 개성공단 폐쇄할 것 같은 느낌 어우 뭐 그럼 시발 느낌이 그렇다고 개성공단이 왜 나와요 여기서 그냥 느낌이 그렇다고 그래서 뜬금없는 소리 그러고 그래서 죽돌이가 엄한 소리만 찍찍하고 있고 뭔가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니까 아니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만나 일단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날 알아볼 거 아니냐 아니면 전화통화라도 먼저 해달라고 전화통화라도 연결 좀 시켜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당신은 빠지라고 지금 정부 대 정부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민간인이 끼고 지랄이래 막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럼 얘기 좀 해봐 딱 옆에 보니까 왜 데려왔어 그랬더니 우리 지피킨방 요원이 죽돌이가 막 북한 요원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이렇게 책상에서 뭘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딱 보니까 볼펜을 이렇게 세우고 있었던 거야 뭐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 미친 거지 왜 있지만 협상 그 위험한 순간에 볼펜을 세우고 지랄이야 집중력 향상의 방법인가 뭐 그런가 보지 볼펜을 이렇게 막 세우고 딱 볼펜이 쓰니까 막 좋아해 그래요 아니 지금 뭐하고 있는지 협상하고 있는데 왜 볼펜을 세우고 지랄이야 그랬더니 아 이게 다 협상력의 비법 스킬 스킬 아 저 단어 내가 얘기했어야 되는데 영어로 말하면 다 좋아해 스킬 스킬 그겁니다 너 이러는 거야 영어로 침점하지마 침점이 영어로 뭘까 폴링다운 근데 아니 왜 갑자기 이 중요한 순간에 볼펜을 세우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협상을 위한 하나의 스킬입니다 이렇게 볼펜을 세우면 상대방이 혼란스러워서 자신의 그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끼리 이제 앞에 놔두고 왜 면전에다 두고 스킬을 다 얘기해 노림스로 얘기하고 그래 아니 당신 전문가 맞아요 그랬더니 내가 협상 전문 그러니까 협상 전문하러 온 거 아닙니까 우에헤헤헤 뭐 이러는 거야 집중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런 수법 중에 하나라고 성동격서 거기 성동격서가 또 왜 나와 동성격도인가 아니 그게 왜냐오냐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여길 쳐서 저기를 이렇게 하자는 거 뭐라는 거야 성동격서 몰라 아니 그리고 그게 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볼펜을 세워서 어 저쪽을 치자 뭐 이런 얘기지 아 뭐 전혀 맥락상 어울리지 않는 알았던 것 같은데 막 그러니까 원래 얘가 좀 맥락상 이상해 얘가 아주 정신한 건 아니야 누가 봐도 그래가지고 막 깜깜해 미치겠는 거야 이게 지금 잘 되는 건지 어쩌는지 네 그런데 이제 북한 요원한테 딱 그런 거지 이제 도저히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군요 네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네 그래서 지갑을 딱 꺼내라고 그래서 치킨팡 요원이 어 그랬더니 거기에서 달러로 돼 네 지폐 따바를 꺼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인질 협상할 때 왜 돈을 그거 뭐 요구하기도 하죠 돈을 줘서 그렇죠 이렇게 해결하기도 하잖아 어? 북한 요원들은 보호하고 있다랬지 인질이라고 돈 내놓으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돈을 꺼내잖아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죽돌이 입장에선 네 정부가 돈을 줘서라도 가족을 구해내면 장땡이잖아 네 고마운 일을 하냐 어 어 예 이러고 있는데 지표에 다바를 이렇게 딱 꺼내더니 이걸 원래 북한 요원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보는 앞에서 한 장 한 장 찢겠습니다 오 아니 그걸 왜 찢어 아깝게 예수의 신을 치는군요 어 아니 왜 찢어요 그걸 주면 좋지 왜 준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보는 앞에서 찢어 그랬더니 그럼 태우겠습니다 아니 그걸 왜 태워 그랬더니 막 태우는 거예요 어 진짜로 어 그럼 북한 요원은 뭐 저런 또라이가 다 했을까 왜 갑자기 돈을 꺼내더니 태우지 우리가 돈 달라는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왜 저러고 앉아 있지 지원자 영혼 본생을 많이 보셨나 응 그래도 막 태우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미동도 깜짝 안 나잖아요 북한 요원 네 도저히 안 되겠군요 이 협상에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왼손가락을 부러뜨리겠습니다 네 자기 손가락을 막 부러뜨리는 거예요 어 그래요 아니 왜 왜 시발 협상을 했으면 자위를 아니 자위를 자해를 하고 지랄이야 공갈 협박이네요 응 자해 공갈단이 아 공갈 협박 네 막 하는 거예요 막 자기 손가락을 부러뜨리는데 그냥 드득 부러뜨린 것도 아니고 아악 이러면서 아악 이러면서 부러뜨리고 자기 손가락을 아 북한 요원도 네 죽돌이도 그 자리에서 깨달았죠 아 이 구역의 미친년은 천연이구나 아 마을로 통하지 않구나 네 그러니까 북한 요원이 아니 진정하시고 그러게요 지금 구수법은 주로 북한이 하는 벼랑 끝 전술인데 그렇지 국정원 요원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자기 왼손을 부러뜨려 부들부들 떨면서 막 피 눈물 흘리면서 아악 이러면서 북한 요원이 여보 싫어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자 나 그러더니 마동탁 씨한테 그럼 그냥 만나면 당신 가족인 거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네가 지금 대상으로 가자 이 가족들을 여기 데리고 나올 수는 없고 좀 그러면 네가 가자 그러니까 이 치킨팡 요원이 얘도 납치할 거 아니냐 그게 되게 그 순간이 되게 심장이 떨릴 것 같아요 서로가 신뢰를 못하니까 이게 정말 한 치 앞 한 발자국이 진행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막 한쪽에서는 이제 머리에 꽃을 꽂고 막 미친년 코스프를 하니까 그러더니 막 자기 손가락을 막 부러뜨리더니 안 되니까 막 몸에 신나를 들이붓고 막 불을 붙이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죽돌이가 진정을 시키고 갑시다 그러니까 이 치킨팡 요원이 자기가 반대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납치될 수도 모르는데 인질이 하나 더 늘었잖아 늘 수 있잖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치킨팡하고 죽돌이하고 막 싸워 그런 형국이 된 거야 지금 북한 요원은 아니 얘들이 지금 가족을 차일 생각이 있는 건지 뭘 관찰을 하는 건지 그런데 집안 싸움이 된 거야 지금 그래서 죽돌이가 이 자해 공갈에 대항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자위 공갈?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좋아해 내가 얘기해놓고 듣기 말해서 자위 공갈이 뭘까? 에이 그런 공갈도 있나? 그런 범죄지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자위 공갈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있나?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거에 굴복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 형이 나한테 자위 공갈하면 난 굴복할 거 같아 오우 그럼 돈 천만 원도 줄 거 같아 너 이거 안 들어 나 이 탁상시계 줘 세이코 이거 줘 나 줘 안 주면 네 앞에서 자위한다? 뭐 이런 거? 그럼 주겠죠 알겠어 이따 해야지 우와 집에 갈 때 뺏어가야지 그리고 어쨌든 양측이 남남 갈등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아니 내가 가족을 찾으러 간다고 그래서 대사관에서 보고 내 가족이라는 거 확인해야 되면 풀어준다잖아 그랬더니 치킨팍이 안 된다고 너도 가서 인질이 될 수 있다고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선 인질이 한 명 더 는다고 막 그러고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북한 요원이 너희들끼리 합의되면 나중에 전화하라오 연락하라오 그럼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치킨팍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렸다고 도대체 너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냐고 막 지랄을 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럼 죽더니 억울해 죽겠지 보통 그런 협상 테이블에서는 당사자를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그럴 거면 그렇죠 되게 좀 전문적인 소견이었어요 좀 그런 것도 없어 전문적인 스킬 없어 뭔 스킬 있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모르게 귀신같이 술에 약을 탈 수 있어요 에이 그런 거 안 해 안 해? 자 그래서 이제 남남 갈등이 벌어졌잖아요 네 아니 내가 가겠다고 아씨 안 된다고 서로 이렇게 막 싸우다가 치킨팍 요원이 그러면 각서를 쓰고 가라 납치가 돼도 구해주지 않겠다 구해주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걸 구해줄 필요 없다 뭐 구해주지 않겠다 그런 각서 근데 사실 실제로 되게 많이 요구하긴 하죠 뭐 그런 게 있을 때 그렇죠 정부에서 난 깜짝 놀랐어 돌아올 때 비행기편도 구상권 청구한다 그러던데 뭐 예를 들어서 국정원 옛날에 그것도 있듯이 뭐 할 때 다 각서 써 그 안에 뭐 들어가거나 보는 거나 뭐 이런 거 하여튼 되게 각서 많이 써 근데 각서가 법률적인 구속력이 없지 않냐 뭐 되게 법으로 따지고 민사 뭐 형법 헌법까지 들어가면 그런데 그것도 과정이 한국이 또 그렇나 그런 거 또 각서 하나 있으면 거기에 대한 또 심리적 규제가 되는 거죠 그래? 난 그런 심리를 이해 못하겠어 그걸 쓴다는 거 자체가 각서가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면 그게 맞다면 난 그냥 각서 막 쓰고 다닐 텐데 뭐 효력 없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드릴게요 내 콩팥을 두 개 드리겠습니다 막 쓰지 뭐 근데 뭐 뭐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뭐 빚쟁이들 옛날에 그렇듯이 각서가 뭐 그런 자기 심리적 효과가 자 그래서 이제 각서를 욕을 해요 아 시발 각서가 문제냐 지금 내 가족들 찾아간다 그래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마동탁 씨가 갑니다 북한 대사관 대사관 앰버서더 파이프 이렇게 가요 갔더니 보호한 게 맞아 오 맞아요 납치한 게 아니고 일종의 귀순을 한 거지 네 북한으로 죽상 여사가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겠네요 죽돌이가 정체를 깨달았잖아 자기 정체 각성했잖아 죽상 여사도 요원이잖아 명색이 근데 실패한 거잖아 그러면 카게노세후 에서 카게노세후 자기를 제거하러 온단 말이지 네 그죠 근데 이 남한 땅에 있으면 제거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히려 고립된 것으로 이 카게의 손길이 닿기가 좀 더 어려운 북한 대사관으로 피신을 한 거예요 오우씨 엄청난 힘든 결정이네요 그렇죠 네 네 네 되게 네가 진지하게 진짜 무슨 황장엽 귀순과 맞먹는 표정으로 엄청난 어려운 결단이었네요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좀 뭐 내가 죽상 여사는 아니지만 왠지 쑥스럽고 그런 느낌이 좀 있다 어려운 결정이지 왜 우리 군에 있을 때도 그런 사건 있잖아 어떤 사건 그 왜 GOP에서 보면 건너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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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오고 우리 때도 약간 그런 사건 있었거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노크 기순도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 기술을 한 거예요 오우 이게 그건 보호 맞지 그러니 죽돌이가 딱 가서 만나서 물어봅니다 정체가 뭐냐 그리고 내가 지금 기억이 깨어났는데 내 이식된 기억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들의 정체는 뭐냐 웃죠 죽상 여사가 대꾸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어로요 이상으로 무언 무엇 이상으로 그러면 그냥 이상 이렇게 쓰죠 이조 그리고 생각하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집요하다 시츠고이 시츠고이 이거 꽤 많이 나와요 신기하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 그런 단어로는 많이 나오겠죠 내가 볼 땐 그러니까 그게 드라마에서 이게 무슨 범죄 수사물이면 집요하다라는 게 많이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연애 멜로에서도 많이 나와요 집착 집요 그 남자 나한테 너무 집요하게 따라붙어 뭐 이런 식으로 시츠고이나 그리고 이 시츠고이라는 말이 그래서 노래 가사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집요하다가 되게 어려운 단어 같지만 은근히 미드랜다 1드나 영화나 이런 거 많이 본 분들한테는 나름 어? 들어봤는데? 이런 단어 이런 겁니다 익숙한 단어예요 그들은 당신 생각 이상으로 집요해요 치킨팍 요원 쪽을 말하는 거죠 아 카케노 세이후로 그렇죠 죽상 요원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왜 나한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그리고 또 니들 정체 뭐고 막 궁금한 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대답을 하나도 안 해주고 단지 이 말만 해요 그리고 다 당신을 위해서였다 딱 이 두 말을 남기고 평양으로 떠나요 에? 평양 가요? 네 기순했잖아 그래도 정이 있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되게 정 없다 뭐가 정이 없어 어떻게 오래 살았는데 오래 안 살았어 오래 안 살았어요? 기억이 조작돼서 그렇지 되게 오래 산 것처럼 느껴지지만 몇 년 안 돼 네 몇 년 안 돼 그래도 몇 년이 사람이 몇 년이 어디야 형은 7, 8년 동안 있어도 동생 보험금 떼먹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보험금을 떼먹으면 보험료 그렇지 근데 형 근데 실제로 형 되게 급박하면 나 어디 묻을 거 같아 와우 산짜랑에 누가 나한테 청부를 해 죽돌이 정말 너에게 무참하게 버림받은 여자가 이를 갈면서 나한테 청부하는 거지 그러면 나는 죽돌이를 꼬시는 거야 새벽 2시에 어 죽돌아 어디냐 어 집이야 어 안 바쁘면 좀 나와라 왜 어 좀 같이 운동 좀 하자 나 혼자 운동하는 게 좀 심심해서 그걸 안 믿을 거 같다 여기 운동한다는 거는 아니 그래서 어디로 나와 어 와우산으로 와 아니면 안양천으로 와 형이 또 그 말 하니까 갑자기 오늘 또 영화가 많이 떠오르네요 흉악 어느 사형수의 고발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 그건 또 뭐야 이상한 거 많이 본다 근데 오늘 형 스토리가 왠지 요즘 스토리 생각하면서 형 이걸 어디서 가져왔나 안 가셨어요 흉악 뭐? 흉악 어느 사형수의 고발? 이것도 일본 영화예요? 어 그것도 일본 영화인데 그냥 이거 근데 실화야 아 그 어느 잡지들아 어느 잡지사에서 기자가 어떤 사형수한테 편지를 써서 아 사형수가 기자한테 편지를 써서 사건을 추적하는 건데 그 사건에 보면은 이제 보험료를 노리고 가족이 이제 부탁을 해서 자기 가족을 죽이고 하여튼 뭐 그런 그게 있는데 재밌어요? 그냥 뭐 보통입니다 조금 마무리가 좀 허술화될까? 어느 사형수의 고백도 아니고 고발이야? 고발일 거예요 어느 사형수의 고발 흉악이란 제목으로 흉악 근데 실화예요 일본이 진짜 보험금 노리고 하는 범죄가 진짜 많아 나 일본에 있을 때도 뉴스에 그냥 주관적인 느낌이겠지만 내가 진짜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진짜 개인적 느낌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라면서 살인사건이 뉴스에 많이 나왔던 느낌이야 이거 또 이런 참 방송에서 얘기하긴 뭐 하는데 실제로 이제 하던 사건에서 이제 아시는 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10년 동안 사시다가 찾아왔었는데 그 분이 실제로 그런 걸 하신 분이었거든요 보험금 노리고 네 그래서 하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돈 없는 사람들 깨워서 두 사람을 같이 살게 해요 살게 한 다음에 사실혼?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전세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전세 같이 해주고 난 다음에 좀 살게 하고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보낸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기 전에 한 사람한테만 얘기를 해요 너 쟤 못 돌아오는 거 알지? 그렇게 해서 동남아에서 한 명을 그렇게 해서 보험금을 나누는 그 살아남은 놈도 나눠주는 거야? 같이 했으니까 그게 공범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네 저는 제 삶에 근데 사고로 위장하고? 그렇죠 심은행은 어떤 여행지에서 이제 같이 살고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됐으면 부부인 척 하는 거구만 그렇죠 근데 실제로 두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었고 또 어떤 한 사람은 그걸 믿고 있었겠죠 죽은 사람은? 네 그래서 그분이 막 말하더라고요 참 기자님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저도 제 삶의 카테고리 안에서만 사니까 그런 분들 만나면 얘기를 듣는데 그분은 실제로 지금은 당연히 그런 일 안 하고요 요즘도 자주 통화하긴 하는데 되게 요즘 건실하게 살고 계세요 5천만 명이 사는 동네에 5만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겠지 되게 끔찍하다 이게 그러니까 저기 우발적인 건 당연히 아니고 어떤 실제 부부 중에 열받아가지고 아니면 계획적으로 이렇게 죽인 뉴스는 우리가 많이 접했는데 이 부부라는 설정 자체가 설정이라는 그렇죠 처음부터 돈 없는 사람을 해서 좀 다른 이유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이러면 오늘 이상하게 마형 얘기해서는 뭔가 생각나는 게 맞네요 근데 어디까지 아 이제 떠나요 평양 항공기 어? 그 뭐 있는데 비행기 이름이 뭐냐 우리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라 하잖아 그러게 거긴 뭐지 북한 비행기 있는데 평양 어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고려항공 아니에요 아 고려항공 고려항공 그렇지 아 쓰레미가 똑똑해 그래서 고려항공을 타고 귀순을 해서 평양으로 가버려요 세 명이? 어 마사오하고 죽돌이는 영문도 모른 채 김일성 뺏질을 달고 달고 살아가게 되겠지 앞으로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면서 어버이 수령 이러면서 살게 되겠지 그게 참 형이 약간 이런 얘기 좋아하니까 되게 쓸데없는 얘기 하나 더 하면 세 명이 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 뭐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이렇게 GOP에서 근무하면 철책인 데서 근무하면 항상 이동할 때는 세 명을 하게 만들거든 그렇지 세 명이 다 같이 귀순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세 명인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짝 뭐 두 명이나 아니면 혼자 그러면 건너가고 두 명이면 마음이 맞고 이런데 세 명을 이동하게 하면은 그중 한 놈은 꼭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철책 그쪽이 움직일 때는 세 명으로 한다 그러더라고 맞는 말이야 아니 심리적으로 맞는 말이야 여행도 아 근데 여행은 반대다 이제 혼자 가는 건 당연히 땡큐고 두 명이 가면 꼭 싸워요 두 명이 가면 꼭 싸우게 돼 있어 장기여행 하루 이틀이나 몇 방 며칠은 며칠인데 장기여행은 부부가 됐든 친구가 됐든 꼭 싸워 오래 가면 근데 셋이 가면 꼭 한 놈이 한쪽 편을 들기 때문에 물론 한 놈이 A라는 놈이 무조건 B놈 B편만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A가 B편을 들 때도 있고 C가 B편을 들 때도 있고 B가 A편을 들 때도 있고 이렇게 다수결이 정해지기 때문에 2대 1 이러기 때문에 잘 안 싸워 균형을 맞춰주는 거네요 그런 건 있어 근데 그건 이상하더라 그때 이동할 때 이제 근무 설 때는 두 명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멀리 이제 초소나 저쪽에 다른 소대로 갈 때는 세 명이서 움직이는데 간부가 끼면 그거 두 명으로 쳐서 둘이 만 가도 되는 그건 참 재밌더라고 뭐 뭐 하여튼 생각이 났어 뭐 어쨌든 그래서 고려항공을 타고 아 디테일에 큰 도움을 줬어요 밥값을 했다 뭐 그래서 고려항공을 타고 이제 마사와 죽돌이는 어버이 수정 이렇게 이렇게 살게 됐고 그렇구나 하고 죽돌이는 이제 진정한 홀몸이 된 거지 홀몸이 돼서 카케의 정체 그리고 날 위해서 도대체 무슨 수수께끼 같은 개떡 같은 말인지 그러게요 그걸 밝혀야 되잖아 맨날 날 위해서 보통 아닌 경우가 많은데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자 전부가 나를 위해서가 영문이 근데 이게 죽돌이 자신을 위해서인지 혹은 좀 더 넓게 생각해서 지구평화 일 수도 있고요 뭘 지구평화 일 수는 없지 아니요 죽돌이라는 어떤 뭐랄까 인간 슈퍼 쓰레기 이게 존재 쓰레기의 슈퍼 없인 사람 처음 봤다 우와 인간 슈퍼 쓰레기 이상한 말 잘 만들어 슈퍼 포탁지 같은 느낌인데 존재가 지구에 해악이 되면 해악이 됐지 도움이 될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돌이가 각성함으로써 지구 전체에 큰 해악이 되는 건 결정적이니까 이미 결정된 사실이니까 그건 슈퍼 마사오겠지 그래서 도대체 당신을 위해서예요 흥가 냄새도 심하잖아 아니요 당신을 위해서예요 라는 말은 즉 내가 계속 기억을 자요나라 맑upa 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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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